나 면접 보러 가는 길인데 비 온다 옷하고 머리 다 엉망되겠어 어떡하지? 아저씨 이거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아줌마, 우산 가지고 가세요. 아이고, 고마워라. 이거 쓰고 가. 아이고, 고마워라. 세상에, 고마워라. 하나의 우산이 모두의 우산으로. 비 오는 날 BNK에 오시면 누구에게나 우산을 빌려드립니다. 희망은 잡지 않도록, 꿈은 펼칠 수 있도록. BNK 금융그룹